환자분이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셔서 아, 이거 치료하셔야 된다니까요 어허, 괜찮다니까 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몸이다 치료를 왜 안 받아, 애도 아니고 120살 먹었다며 신성력으로 다 치유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치유해 신성력이 지금 사라졌다 그럼 치료 받아 선생님, 깨매주세요 우와, 따갑다 나 봐봐 지금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뭐야? 음식? 그게 갑자기 무슨 응, 말해봐 아니면 뭐, 먹어보고 싶었던 거라도 먹어보고 싶었던 거 글쎄 아, 그때 TV에서 피자라는 음식을 봤는데 어, 피자를 봤는데? 너무 따갑다 아, 피자는 따갑지 않지, 피자는 따갑지 않아 그래, 어떤 피자를 봤는데? 그... TV에 랍스터 그... 쉰이프 피자를 봤는데 너무 아프다! 지금 내 어깨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냐? 마취를 사놓은 거야 이제 안 아플 거야 이제 안 아플 거야 아니, 마취를 이 아프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보지 마 보면 괜히 더 아프게 느껴지니까 손 소독해 드릴게요 아, 살살 피자 얘기 계속할까?